경북 성주구는 30일 참외의 생산성 저하 원인 중 하나인 담배가루이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참외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5월 3일부터 2024년 참외 잡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담배가루이 동시방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담배가루이는 2007년 처음으로 시설 참외에서 발견된 이후 참외의 품질 저하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해충위로 지난해에는 이상고온에 따른 개체 수의 극증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시설 참외에서 극소수의 개체가 하우스 내에서 월동의 성충 한 마리가 250여 개의 알을 낳고 세대기간이 짧아서 개체 수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므로 4월 이후 본격적으로 밀도가 증가해 광합성 능력 저하와 바이러스병을 유발하고 배설물로 인한 그을음병으로 수확과실의 품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성주군은 지난 1월부터 들력단위 20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해 주기적인 예찰과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정한 밀도가 확인되면 들력단위 경보를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1단계 개별방제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어서 5월 3일 기준 2단계 동시방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방제력을 참고해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작용기작이 다른 약재를 순차적으로 살포해 주어야 저항성 개체 발생을 억제하면서 인근 농가에서 유입되는 성충을 최소화해 방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고 참외농가에게 동시방제 시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박석규입니다. 내외뉴스통신 박석규